안녕하십니까 일회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셨던 껍지가 사냥하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촬영을 할 겁니다 일단 여기 어항 안에 손바닥만한 껍지가 있어요 제가 직접 잡아온 거고요 이 껍지가 과연 물고기를 보고 어떻게 사냥하는지 제가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 껍지친구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시 나갔다 올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